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제 눈에는 그냥 가는 길이 많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신을 언제 차릴 건가 하니까 국가가 경제위기 같은 걸 만나가지고 거의 재정 파산 상태가 되면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때가 되면. 세상에 여러분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출산을 하게 되면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청년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국민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겠다. 세상에 기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손발을 머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먹혀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산 기본소득 이렇게 하면 또 표를 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잘 속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 기본소득. 금융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기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기본이 누구한테 빼앗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한테 부담을 늘리든지. 이 용어만 보더라도 이 용어가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순적인 용어지지 않습니까? 출산에서 기본소득을 준다. 그럼 누가 줘야 되냐? 누가 그 기본을 보장을 해 줘야 되냐? 그럼 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뺏기겠냐? 공장을 이동시키든지 아니면 나라를 떠나든지 뭐죠. 그렇게 하겠죠. 정말 사악한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빈대부터가 살 생각만 하는지 기가 찬 거죠. 나라 자체가 완전히 좀비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평생소득을 생애소득 가운데 40%를 주세나 존조세로 바쳐야 될 청년들에게 무슨 출산기본소득을 해 주겠다. 출생기본소득. 출산이 아니네요. 태어났으니까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거 아니니까 기가 차잖아요. 태어났으니까 기본소득을 주겠다. 누가 주죠? 누가 여러분 기본소득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이런 정신나간 저런 생각을 하고 이게 또 표의 도움이 될 거라고요. 거기다가 선거까지 장악했으니까 국회의 이름으로 입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정책의 이름으로 연구직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이름들 또 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파산상태가 돼가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 전에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제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선거를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의 결혼 출산지원금을 대출해 주고 그럼 아마 이자율을 거의 0%를 줄 건데 그럼 그 부담을 누가 하냐 이야기죠. 그럼 이걸 대출해 주는 은행은 하늘에서 돈을 받느냐 누구한테 돈을 끌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끌어오는 사람한테는 이자를 줘야 될 거니까 그 이자 차익 누가 부담할 거냐 이야기죠.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자녀 2명 나면 원금 50% 갚아야 됩니다. 그럼 원금 여러분들 5천만 원 누가 갚아야 되냐 이야기죠. 3명이면 전액 갚아야 됩니다. 그럼 아이 3명 나면 1억 원은 누가 갚아야 되냐 이야기죠. 부자들한테 떠들 거냐 봉급생활자들한테 떠들 거냐 에이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빈대에 붙을 생각만 하고 공짜로 즐길 생각만 하냐 이야기죠. 두 자녀 출산 시 24평 세 자녀 출산 시 34평 공공임대주택을 경우 누가 그 임대주택 비용 될 거냐 이야기죠. 18세까지 월 10만 원씩 펀드를 정립해서 누가 그 펀드 비용 될 거냐 부자한테 떠들 거냐. 이미 부자들은 부담이 많죠.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방 그 아동수당 누가 지급할 거냐 28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평생 자기 손으로 돈을 안 벌어봤기 때문에 고정비 성격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로운 일인가를 본인들이 모르는 겁니다. 출생 기본소득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일체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자녀가 있는 모든 강국에 출생 기본소득을 준다. 대학 등록금은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 대학 등록금 이런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서 등록금 인상을 다 십몇 년째 이런 다 묶어가지고 대학이 한국 대학이 뭐죠. 그냥 초토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먹힐 거라는 겁니다. 이게 먹히고 이게 또 솔곳해가지고 처음에 여러분의 기본소득이 노인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나중에는 뭡니까 출생기본소득 나중에는 농민기동소득 기본을 누가 보장하냐 이야기. 그래서 파산이 되면 그때 정신을 체력해죠. 마침 어제 어제 쿠바에 구석구석까지 여러분들 취재한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어떻게 나라가 저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몇십 년째 여러분들 금수조치가 취해지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50년대 60년대 대단히 여러분들 고전적인 차들이 대부분이 되구먼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봉쇄 수출입 이런 봉쇄가 되니까 좋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손기술 개발해가지고 자동차를 뜯어놓으니까 현대자동차 엔진에다가 벤저의 이름들 뭐죠 무슨 레이터에다가 모든 전 세계의 여러분들 보품들이 다 들어있더군요. 여러분 문제는 이런 턱없는 생각이 상당수의 국민들을 설득시킬 것이고 이런 턱없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위태로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공산주의 생각입니다. 기본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기본이 기본을 누가 보장합니까 당연히 이런 부자들한테 떳고 정액 봉급자처럼 봉급이 완전히 노출되는 사람한테 더 떳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도 일정 인계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뭐죠 더 떳기가 힘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기가 찬 거죠 한마디로 죽으려고 한장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생각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나오고 이런 생각들이 뭐죠 이재명 당대표 이름으로 발표되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대책이 없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 아주 참 문제가 있는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